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일자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 덕분에 3대 지수는 일자의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번 합의 초안으로 양당 초당파 의원들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에 틀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건설 장비 기업인 캐터필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2.5% 올랐고요. 토목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이 2.6% 올랐습니다. 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재 기업인 벌칸 머티리얼 역시 3.3% 올랐는데 일단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된다면 장비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시멘트 이런 건설 자재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건설 장비와 건설 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동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인프라 투자 관련 호재로 가장 상승 탄력이 클 수밖에 없는 지수는 바로 경기 민감 섹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다우 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날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상승 탄력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법안 소식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됐던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41만 천 건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38만 건을 약간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은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다만 그 격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가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나이키의 주당 순이익이 0.9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4% 가까이 급등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윈도우 11의 운용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6년 만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0.5% 상승했는데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넘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합니다. 일라이 릴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FDA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노맙,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맙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죠. 일라이 릴리도 사실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나네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네맙이 FDA로부터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 덕분에 도나네맙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지난 밤새 7.3%나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경쟁 약물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지만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6.1%나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약 10% 가까운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날도 3.5% 상승했었는데요. 워낙 소식들이 많아서 여기서 집기에는 좀 뭐하고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꺼번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욘드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고기 업체죠. 비욘드미트가 비욘드 소시지를 던킨 아침 메뉴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메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외됐다는 소식과 함께 비욘드미트는 별로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2.4% 하락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지속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선물 시장에서 0.3%가량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73.3달러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가격은 지난 밤사이 0.5%가량 내렸습니다. 점차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부터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혼재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투자자들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혼란한 시장 속에서 금가격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도 0.5% 내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7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백조스닥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 4분기 vs 내년 1분기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는 테이퍼링,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한 시장의 온도차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채권 매니저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비 중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니저들이 뽑고 있는 테이퍼링 시기는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로 모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를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채권 매니저들의 70%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2% 상승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1분기에는 38%였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 사이에서의 인플레이션 망이 굉장히 올라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4분기에 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컨셉서스는 내년 1분기 테이퍼링 개시로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80%는 2023년 이전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1분기에는 3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매니저들의 80%는 1년에 2에서 4회 정도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뭐 쉽게 말하자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 상간으로 테이퍼링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가 시장의 중론인 것 같은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문제 삼거나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거? 최근 들어서 특별하게 좀 조기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덤덤한 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적잖은 채권 전문가들 31% 정도가 4분기를 예상한 만큼 주요 아이비들의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예상치도 굉장히 많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박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를 할 것이다. 근데 과거의 이 기간의 전망치는 내년 1월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FMC 등을 거치면서 전망치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스케 은행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내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단기 내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어떤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크게 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최근에는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의 매파 기조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좀 비정상이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 결국은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를 것임을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파적 연준 기조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의 하락은 비정상적이고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돌게 되면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시중 금리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이나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언젠가는 조기 긴축을 할 것으로 이미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좀 무덤덤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준과 시장 간의 시각에서 갑자기 괴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어떤 경제 지표가 빨리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좀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는 또 한 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무덤덤하면 갑작스러운 괴리가 왔을 때 그때 시장 충격은 더 크다. 이런 정도의 경고 메시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호재만발입니다. 이번 주만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보셨죠?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지 정확한 연관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지을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단연 이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내년부터는 다른 전기차들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테슬라로부터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루머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모든 슈퍼차저가 일제히 사용 가능해지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당국과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일단 노르웨이나 독일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 정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슈퍼차저를 사실 테슬라 모델들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들을 다른 전기차, 포드 전기차, GM 전기차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10여 년 가까이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힘써왔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는 2,700여 곳에 약 2만 5천여 개의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상장할 때 테슬라 주주들에게 주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둘러싸고 인공위성을 설치함으로써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현재 스페이스X의 자회사입니다. 스타링크를 상장할 것이라는 루머는 이미 많았기 때문에 상장 뉴스 자체가 논란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새로운 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타링크를 상장하기 전에 테슬라 주주들이 미리 스타링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 소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테슬라에게도 긍정적이기도 해서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냐 이건 따질 수가 없긴 해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부장님 몇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둘 다 호재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슈퍼차저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테슬라가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많이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플랫폼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범용되도록 확대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율주행이든 충전이든 상관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차저를 다른 업체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테슬라가 한 단계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요인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주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저희가 버진 갤럭틱과 관련한 광풍이 불었을 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스페이스X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우주 사업과 관련한 모멘텀에 불을 지피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한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다정보 미디어 베런지에 따르면 테슬라의 30일 연환산 변동성이 40%였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1년간 테슬라 주가가 40% 상승 또는 40% 하락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시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테슬라가 원래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런 내재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됐었고 시장에서 어떤 작은 재료라도 굉장히 좀 목말라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좀 더해져서 전날에 중국 티베트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소식도 그렇고 이런 재료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재료 크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이 달라지는 일도 있지만 사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는 급변동이 있었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였다가 작은 뉴스에도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네요. 네. 말씀을 하셨듯이 그 재료의 크기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긴 하죠. 그 재료의 경중과 더불어서 그 시점에 그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냐 밸레이션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얼마나 주가가 바닥을 다져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슨 키워드냐면 베스트 애널 픽은 대장주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자기만 찾아가지고 추천을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월가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결국은 자신의 픽이 시장 대장주라고 밝힌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부문 1위에 올랐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케이티 휴버티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녀가 일부 투자자들이 아이폰 사이클 둔화와 그리고 재택근무 수의 약화에 따른 애플의 FY 2022년 그러니까 내년 9월에 마감할 회계연도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며 엄청난 장기 매수 기회를 보고 있다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맥이라든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이다, 세큘러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더욱더 장기적으로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도 162달러로 변함없이 제시를 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여전히 애플에 대해서는 높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을 보다 보면 바로 얼마 전에 WWDC에서도 좋은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 전 실적도 굉장한 서프라이즈였었고 좋은 것들은 많은데 사실 시장 환경 대비 애플의 주가 상승 탄력은 꽤 둔화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최근에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풀렸는데도 애플 주가는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거스탠리 측에서 또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애플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콜이 최근 5년 내에 최소 수준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은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이 몇만 대 팔렸다더라.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역시 규제 리스크와 관련한 오버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재택 트렌드 약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가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차기작 아이폰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이 같은 시장에 좀 관심이 떨어진 그런 이유로 꼽았는데요. 다만 이제 다른 주요 아이비들의 의견을 좀 보더라도 애플의 펀더멘털적인 좀 압재를 꼽는 기관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애플의 주가 언더포폼은 순전히 섹터 순환매의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이었죠. 아이폰 13의 판매량 부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110달러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사지 말아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지만 모건스테인에서 보자면 대장주는 묻다 묻고 타지지도 말고 장기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좋다 언제 진입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아이폰 12 나올 때도 안 팔릴 거다 얘기가 엄청 많았었고 아이폰 11 나올 때도 사실 안 팔릴 거다 얘기가 엄청 많았었고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가에서 애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기간에 또 얘기는 아이폰 12가 너무 잘 팔렸었기 때문에 아이폰 13은 또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로직을 또 근거로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스트 애널은 여전히 뭐 걱정 없다 이 정도의 의견을 또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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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